1과목 4번째 챕터 애플리케이션 설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챕터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하고 두 가지가 1과목 중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 공통 모듈 섹션이에요. 모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배워왔었죠. 분해를 한 거고요. 다시 조립을 할 수 있게.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쪼개놨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고. 유지 보수가 용이해지는 장점도 있고요. 당연히 분해를 했으니까 통합을 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수정 및 테스트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용이하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면 아래쪽에 종속적으로 수행이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A라는 기능과 B라는 기능을 합쳐서 새로운 C라는 기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A의 기능과 B의 기능이 변형됨에 따라서 이 C의 기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항상 이게 상속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바뀔 때 다른 것들이 연달아서 바뀌는 이런 느낌을 종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반대가 독립이죠. 앞에서 잠깐 봤던 독립적. 그래서 이제 모듈이라는 것은 종속적으로 수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의 기본 요소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학습이 가능하죠. 입력, 출력, 기능, 기관, 내부 자료인데 이 기관하고 내부 자료만 살짝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자료는 모듈 내부의 데이터 내가 입력한 데이터와 내부 자료들과 데이터들이 가공을 거쳐서 뭔가가 출력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모듈의 기본 요소고요. 넘어가서 공유도와 제어도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보죠. 공유도는 해당 모듈을 사용하는 상위 모듈들의 개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위 모듈들의 개수라고 써 있죠. 제어도는 하위고요. 공유도는 상위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모듈에서 파생된 모듈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모듈을 상속받는 새로운 모듈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공유도는 상위 모듈들의 개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유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모듈의 호출이 가능한 상위 클래스가 많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 모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특정 모듈 하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호출을 할 수 있는 상위 모듈은 이거 하나와 두 가지죠. 그러면 공유도는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당 모듈의 호출이 가능한 상위, 내 위에 있는, 내 위에 있는 클래스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듈이라고 보셔도 돼요. 몇 개가 있냐 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얘가 상속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유도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제오도를 보면 제오도는 하위 모듈들의 개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듈이라고 봤을 때 이 모듈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뻗어나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는 게 이놈과 이놈과 이놈이 되겠죠. 그럼 총 3개네요. 그럼 제오도는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글로 장단점을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공유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상적인 모듈 설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적이다. 근데 실패 지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적이지만. 그 다음에 제오도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호출이 있는지 그리고 업무로직을 좀 더 단순화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공유도와 제오도의 설명에 해당 모듈을 해당 모듈이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념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이랑 이 문장의 뜻이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는 그냥 상위 모듈 얘는 하위 모듈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접근하시기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이 부분은 제외하고 상위의 개수, 하위의 개수 이렇게 파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예시가 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특정 모듈을 기준으로 펜아웃과 펜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모듈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펜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말 그대로 얘를 기준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화살표가 몇 개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B로 하나 나가고요. C로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D로 하나 나가고 있죠. 총 3개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3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는 펜인이잖아요. 여기로 들어오는 게 몇 개냐를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 두 개 있으니까요. E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모듈을 설계할 경우에 모듈을 설계한다는 건 이렇게 분해를 한다는 거니까 얼만큼 분해를 할 건지 어떻게 분해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문제에 나온 적도 있고요. 모듈의 크기가 작을수록 모듈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규모가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를 이렇게만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정도. 이렇게. 얘네의 세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쪼갤 거예요. 이게 지금 크기가 큰 경우죠. 조금 더 작게 쪼개 볼까요. 작게 쪼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쪼갤 수도 있겠죠. 지금 단순 설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합칠 때는 이렇게 합치겠죠. 그러면 모듈의 크기가 작을수록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모듈의 개수가 당연히 많아지고요. 통합하는 거. 통합한다는 건 지금 위에 제가 플러스. 이 플러스 기호를 제가 적어놓은 거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플러스를 할 때마다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용이 커지는 거다라는 거고요. 모듈의 크기가 클수록 모듈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이 놈 얘기하는 거죠. 개수가 당연히 적어지고요. 개발 비용이 커진다. 이거 하나하나를 만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합 비용은 별로 안 되는데 이 작은 네모 안에 있는 양의 모듈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 놈의 모듈을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고려를 할 필요들이 있다는 얘기죠. 너무 작으면 통합 비용이 많아지고 너무 크면 개발 비용이 많아지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적절히 조절을 해서 최소 노력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가급적 100줄 정도로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개념이 모듈 설계를 할 때 고려사항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듈이라는 게 이런 건데 그럼 공통 모듈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공통이라고 하면 공동, 공통 이런 것들은 함께 사용하는 걸 공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어느 프로그램에서든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을 얘기하고요. 정보시스템 구축 시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모듈화해서 모듈을 했으니까 당연히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자주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끔 정말 어쩌다가 한번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굳이 모듈화할 필요가 없죠. 재사용을 하진 않으니까 그 부분은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공통 모듈의 설계 원칙 한번 같이 본다고 하면 정확성 말 그대로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고 명확성은 기능의 구성이 명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딱 이거는 어떤 기능이야? 라고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완전성은 모든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이 완전이라는 개념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완벽이랑은 완전이랑은 좀 달라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관성은 상호 충돌이 없이 적용된다라는 거고 추적성은 출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추적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모듈 설계 원칙입니다. 영어도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공통 모듈의 재사용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함수와 객체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컴포넌트 자체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재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사용 범위가 좁은 경우도 있고 좀 넓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문제에 출제가 된 기록이 있다.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항상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뭔가 정리를 하거나 구상을 하게 되면 항상 기록을 하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보는 겁니다. 공통 모듈의 식별과 명세 단위 시스템의 업무 기능을 분석해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을 식별한다. 여러 가지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이런 기능들 중에 얘네들은 공통으로 쓸 수가 있네 이렇게 파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공통 모듈로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후보를 정하는 거죠. 회의를 통해서 선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실제로 모듈로 선정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검토 회의를 할 때는 당연히 개발자, 이해관계자, 검토 회의 같이 참여를 해야겠죠. 재사용 효과성이 높은지 재사용을 자주 하게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 항상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통 모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재사용을 계속 할 수 있는 개념인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소프트웨어 제공학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들어봤잖아요. 지금 재공학을 보는 건데 재공학의 재는 재사용의 재입니다. 재사용의 개념 재사용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봤던 거죠. 개발 자원을 줄이기 위해서 기능을 파악하고 재구성해서 시스템에 적용하는 최적화 작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을 할 때 재사용이 가능한 정보를 찾아서 재사용이 가능한 코드로 발전을 지키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걸 그냥 바로 쓰는 건 아니고 제대로 다시 조금 만져서 적용을 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개발 지식 공유가 가능하다. 뭐 당연하겠죠. 있는 걸 다시 쓰는 거니까. 생산성 높인다. 생산성이 낮아지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검증된 모듈.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명세도 하고 테스트도 해서 나온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실패 위험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재사용의 기본 기술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생성 중심에 합성 중심에 기술이 있어요. 생성은 모듈화고요. 합성은 모델화입니다. 추상화 형태로 쓰여진 명세를 구체화하는 거. 생성하는 거죠. 재사용 단위를 찾아 발전시키는 거고요. 패턴이라고도 한다고 써 있고요. 모델화는 모듈을 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완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성을 한 다음에 합성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블록 구성이다. 조립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나온 적이 있죠. 넘어가서 제공하기 그래서 뭐냐. 위에 거는 재사용의 개념이 들어가 있던 거고. 소프트웨어 제공학은 소프트웨어 위기. 이게 뭔지는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개발의 생산성이 아니라 얼만큼 빨리 개발하느냐 효율적으로 개발하느냐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해결을 한다.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는 이런 형태의 생산성으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재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또 하는 거지. 공학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구를 당연히 사용을 하고요. 정보조장소 정보를 충분히 활용한다. 그리고 분석, 재구성, 역공학, 이식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적어놨죠. 분석과 재구성, 이식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역공학이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좀 나와 있는데요. 역공학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재발견하거나 다시 만들어내는 작업이다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만들어내는 거면 재공학이 아니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갖다 쓰는 건데 그런데 역공학이라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한번 읽어보면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 또는 기능 구성, 데이터 처리 절차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설계된 정보를 추출하고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옛날 프로그램들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발 기법 같은 것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흔히들 외계인 코드라는 게 있어요. 관련된 게 없고 그 다음에 담당 개발자도 없고 이 코드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는 코드다 라고 해서 외계인 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문법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는 게 몇 천 줄, 몇 만 줄, 몇 십 만 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공학을 적용해서 여기에서는 코드가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지를 분석해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된다. 라고 여기서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한 거니까 재분석인 거고요. 이걸 다시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에 집어넣는 이런 형태가 소프트웨어 제공하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 제공하기 개념이에요.